입양해봐 왜 이리 오래걸려? 모르는 거야, 마는 거야 이천사 좀 봐 나 포켓몬 입양했어 쿠린 목소리 진짜 좋네 기막에도 진짜 좋아 최고야 내 포켓몬은 그래미상을 받은 자격이 있어 우와, 멋지다 나도 갖고 싶어 야, 여기 줄 있거든? 집에 가자, 우리 아기 꼬마 포켓몬 귀여워라 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포켓몬 아니야? 우와, 나도 멋진 포켓몬이 있지 너로 골랐다 단구리 우와, 네 능력을 보여줘 오, 좋지 어디 간 거야? 오, 아야 잡았다 잘했어, 착하지? 안녕 내 포켓몬을 소개하지 제일 멋진 포켓몬이야 어딨는데? 여기 피카츄 피카츄 안녕 어서, 림을 보여줘 뭐 좀 해봐 나 힘 없는데? 진짜 재미없는 포켓몬이네 다시 충전해야겠다 여기, 바다 맛있다 나 힘이랑 에너지가 가득 찼어 피카츄 피카츄 나 과했나봐 용납할 수 없어 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감전을 시킨 죄로 체포할 거야 너 감옥 가는 거야 잠깐, 얘 데려가지 마요 감옥에 온 걸 환영해 편히 지내? 이 감옥에서 잠깐, 왜 안 다치지? 운도 없네 내 머리 온갖 종류의 사람이 여기 누워있어 봐서 뭐 일어나 당장 나가고 제발, 경관님 피카츄 풀어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이 거만하고 짜증나는 경찰 포켓몬 풀어줘 당장 진정해 아야 명중 잘 어울리네 이런 내 트레이너에 대한 독수라 알태다 그렇게는 안 되지 전기 충격 테라피 이런 이런 그래 전기 방지수가 루저 너 완전 괴물이야 쏴볼테면 쏴봐라 안 될걸? 이 수갑 진짜 통하네 여기 점심 먹어 건강한 오트밀이야 독탄 거 아니야? 으 맛있게 먹어 토할 것 같아 이제 이제 1초만 더 여기 내가 간식 찾았어 먹을래? 이게 너한테 힘을 줄 거야 냠냠냠 안 돼 꿈도 꾸지마 간식은 안 돼 금지야 규칙 진짜 싫어 너 숨기고 있는 거 다 불어? 이 진실을 너에게서 털어버리기 전에 더 없어? 없어요 됐어 나가 휴 안 부딪혔네 이제 훨씬 낫다 다시 일을 해보자 그래 걱정마 피카 나 돌아올게 여기서 딱 기다려 잘가 거기 누구 있어? 응 안녕 안녕 저기 나 네 도움이 필요해 도둑한 눈 좀 돌려줄래? 제발 알았어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좋았어 왜 그래? 나 너무 우울해 너무 시끄럽네 됐어 멋진데? 키 잡았어 잘했어 피카츄 다 됐어? 알았어 피스테리의 끝 방금 뭐였지? 나쁜 포켓몬 자 됐어? 아 그래 우리 거의 자유야 우후 이제 교도관만 상대하면 되겠다 케이야 안 돼 그냥 두자에 묶어버리기만 하자 이렇게 내가 보여주지 피카 어서 서둘러 안 보고 있을 때 뭐지? 뭐야 나 묶인 거야? 이런 어서 빨리 안녕 꿀벌 걔 가만 안 내두면 꽃은 죽게 될 거야 꽃은 안 돼 어려운 선택이잖아 잘가 이파리들 싹둑 야 뭐해 열어 그치만 그럼 꽃이 죽는단 말이야 난 못해 미안 피카츄 기다려 여기 키 선택 잘한 거야 이제 네 감옥으로 돌아가 괴물 이런 친구들 댓글에 피카츄는 무고해라고 적어줘 댓글 그만 써 제발 줘요 이게 뭐야 비밀 펜으로 뭐? 흠 이럴 줄 알았어 꽃병에 꽃다발을 넣어야지 아니야 꽃이 너무 긴데 근데 언제든 가르치기 할 수 있지 이렇게 나머진 버리고 오 예쁜 꽃다발이네 멋지다 오 오 이리 와 아가 내가 맛있는 꿀 좀 가져갈게 음 냠냠냠 예 이제 나 에너지랑 힘 다 찼어 넌 이제 날 더 이상 이 철장이 가둘 수 없어 벌의 자유다 이런 끝이야 미사일한테 작별 인사해 제발 그러지마 어딨지?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것도 여기 딱 내가 찾던 거 이건 안돼 잘자 벌 나머지 텅 이렇게 그다음에 이 poi 이떻게 은 아니면 이따 차 dependencies 저기 경관님 안녕하세요 다시 전화할게 누구야? 제수감자예요 내 감옥에 온 걸 환영해 좋아할 걸 높은 천장 피카츄다 에너지가 넘치네 너머 독침묵이다 귀엽네 재로운 건 어딨지? 뭐야 여기 내가 사탕 가져왔어 너 날아와 가만히 서 움직이지 말고 뭐야 배터리 다 됐네 타이밍도 참 빛을 더해줘야 해서 스마일 너무 밝고 뜨겁잖아 이런 내 사탕 뭐야? 이런 간식을 감옥에 들고다니 어디서 감히? 나가 뿡 뿅 뿅 뿅 잘 시간이네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지? 다들 자나? 그래 안녕 독친부 뭐야? 얼른 자 당장 예스 떨 나도 낮잠 좀 잔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이런 호스가 잠들었네 자고 있는 동안 난 나가볼까? 아 그래 황풍구 좋은 생각이야 내 기회를 놓칠 순 없지 뭐야 누구지? 옥친부? 좋아 여기네 잠깐 안녕 베프 안녕 올라와 내가 다 생각해놨어 알았어 자고 있는 거 맞지? 됐네 갈게 여기 잡았다 도와줘 안 닿아 어? 여기 올라가야겠다 거의 됐는데 왜 이리 딱딱한 거야? 난 침대에서 잘 자격이 있지 잠깐 독친붕 어디 갔지? 왜 탈출구가 빈 거야? 아하 무슨 일인지 알겠다 그래 여기 있었네 헐 집에 갈 시간이야 어서 피카 이런 집에 가 헐 잡았다 한 번만 더 탈출하기만 해 진짜 짜증나 이 포켓몬으로 골랐다 좋았어 난 이 포켓몬으로 하지 이런 불공평해 또 네가 이긴 거야? 난 항상 이기지 됐어 나 다시 너랑 안 놀아 잘 가 루저 다 내 거 진짜 가죽이네 진짜 가죽이네 맘에 띈다 이제 이건 내 신발이야 퓨 퓨 퓨 무슨 냄새야? 더러 해시태그 도전 누구지? 나랑 놀래? 좋지 앉아 눈물 흘리게 만들어주마 그건 죽어봐야지 이 포켓몬을 써야겠어 놀랍네 이거 보시지 긴장되는 게임이잖아 어서 이런 내 포켓몬을 이기다니 어디서 감히? 여기 내가 맛있는 간식 가져왔어 서둘러 알았어 고마워 안녕 너 결주를 신청한다 독친붐 너로 골랐어 알았어 난 피카츄라도 되지? 좋아 고마워 피카츄 너로 골랐다 내가 수가 빼줄게 그게 제발 뭐 좀 해봐 못해 배틀을 시작하자 결투 시간 전기 쏴 너 왜 그래? 피카츄 어서 공격해 독친붐 어서 오 아야 대머리 그래? 뭐였어? 그래 됐어 그렉이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피타 독친붐 오이게 나이스 샷 우리가 이겼어 저기 벌꿀 일어나 공격해 난 못해 약해 빠져선 여기 사탕 스테로이드 먹어봐 고마워 두 번째 라운드 짬 바라주지 피카츄 그래 넌 자유야 피카 도망가자 어딨지? 버스가 더 늦네 어서 서둘러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 안 되는데 우와 진짜 귀엽다 이거야 꿈 멋진데? 보물이야 거기 뭔데? 지을 수 있는 재료들 여기 우리의 꿈의 집을 짓는 거지 우와 좋아 이거 새야? 엄청 큰 벌이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희를 기쁘게 할 최고의 꿀이야 이거 무슨 의미야? 꽃 받아 감히 꽃을 꺾다니? 이리 와 실수 없어 니가 실수지 이런 그러지마 짐 쏴야겠어 말래를 깼다고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독친부 쟤네가 내 거 나쁘게 했다고 와서 독친부 좀 어떻게 해봐 선택권 없어 난 빠질래 꿀 어디 갔지? 여기 있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쟤네 때문이야 집으로 와 당장? 싫어 독친부 짜증나게 하네 버킷볼 안으로 들어와 다음부터 날 화나게 하기 전에 두 번을 생각해야 할 거야 꿀 진짜 맛있다 여기 좀 봐 다 비었네 그래 우리 집 짓기 시작하자 잠시만 결합할 질도 있고 내가 할게 움직이지 마 할 수 있어? 지그직 먹기지 어? 마크도 없어? 보지마 안 보여 피컹 괴물 받아라 괴물 받아라 어? 애쉬 미안 여기가 어디지? 지금이 언제야? 이런 좀 어때? 진짜 잘했는걸 벽을 지어보자 그래 그래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 스테인플라도 하고 여기도 지금까지는 좋네 마지막 여기 여기 암부터 고정해야 돼 가자 됐어 헐 일을 시작하자 진짜 짜증나네 꿀 가져와 당장 아니 싫어 헉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꽃을 꺾어도 될까? 꽃 안전하게 둔다고 약속하면 뭐든 할게 바로 그거지 널 위해 춤춰달라고 그건 노예지 여기 꿀 에? 겨우 이 정도? 갑자기 겁이 없어진 건가? 이러다 나 진짜 파산나겠어 이건 도대체 뭐야? 멋진 집이네 이런 건 처음 봐 아야 나 찔렸잖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가게로 하기 딱 좋은데 뭐? 반지 꿀가게 너 완전 부자 되겠지? 일을 시작하자 할 상품을 준비해야 돼 힘들다 여기 조명터 하자 이야 재밌는데? 좋다 어? 알았어 여기 어딘가에? 그 다음요 이걸로 집을 덮는 거야 좋아 내가 도와줄게 어서 10점 만점에 10점 창문 어서 서둘러 포뮬라 원 파이브 됐다 피카츄? 어딨어? 이상하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어디 간 거지? 얘들아 댓글로 피카츄가 어디 갔는지 적어줄래? 네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피카 이리 와 잠깐 장난이었어 이리 와라 돈의 냄새가 나는데 답이 잘 되겠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됐어 더 멋진데? 자 이 낸시의 꿀가게가 열었습니다 5.3달러 마누카 아카시아 크로아티아 원하는 건 다 있어요 다 주세요 그래요 피가국이면 사실상 도둑질이에요 나한텐 아닌데 전 돈 없거든요 맛있다 맛볼 수 없어요 돈 없으면 꿀도 없습니다 꿀 줘요 너랑 너 나가 여기 우리 집이거든 아니 여긴 우리 가게야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네 엉덩이를 차주겠어 그럼 널 세게 때려주겠어 꽤 재밌네 여기 받아라 야 돌려줘 뭐야? 돌려달라고 됐거든 뻔뻔하긴 내가 한 거야? 내 코 진짜 멋지다 딱 기다려 또 다시 보게 될 거니까 그래 갈아가 복수는 아주 잔인할 거야 그래 이건 죽어 알겠어? 이럴 수가 계속 해볼까? 눈 나 눈동 잘 할게 백만 달러짜리 미소 멋진걸 힝 지금 배고프네 그렇다면 밥 줘야지 뭐야? 나 좀 도와줄래? 세게 당겨 오 엄청 큰 당근이네 됐다 그래 하나 둘 셋 조명도 두자 우와 하이파이 신난다 어디서 감히 제우스를 귀찮게 해? 아가 맞대응 해주지 저기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좋은 생각인데 그래 이게 완벽한 꼬리를 만들어주겠네 고마워 제우스 영광을 어디로 돌린 거지? 좋아요 눌러줘 얘들아 들었어? 서둘러 좋아요랑 구독 뭐야? 너흰 끝났어? 저 수삽이 뭐야? 웃기다 진짜로 오래가지 못할걸? 독친붕 너로 골랐다 누구 혼내주면 돼? 이런 해보자 부셔버려 내가 들이라 알지 도망쳐 뭐야? 피카츄 자 이제 누가 재미를 본다고? 너무 웃기다 너희 둘길이 둘길 발출할 수 없을 거야 피카츄 꿀 좋아해? 가자 끈적해졌다 말 그대로 공격 피카츄 정신 차려 피카츄 약간의 물리 다시 가보자 미안 공격 독친붕 예쌀 안 돼 이런 피카츄 몸이 안 좋아 안 돼 애쉬 어째서? 안 됐네 그니까 짠 아픈 거 간다 아니 아니 안 돼 돼 어서 가는 거야 해쉬의 복수다 어? 당장 일어나 말도 안 돼 됐잖아 다음은 너다 저리 비켜 나 쏜다 놓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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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같은 총 당장 안 일어나면 꽃은 끝이야 짜증나는 괴물 복신부 너 말고 나? 아야 괜찮아? 아마 니꺼야 고마워 니가 날 살렸어 그랬지 애쉬 못 살리고 아 좋은 생각 힐링뿌리 통할 거야 고마워 먹어 애쉬 나 살았다 둘이 화했나 보네 모두 치기도 하자 됐어 꿀은 질렸어 내 부름에 응답해야겠다 사악한 경관 밥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잡았다 포켓몬 뭐? 피추 도와줘 안돼 어서 가자 먹잇감 스콜바니 어딨어? 버터프리 무슨 일이야? 스콜바니 봤어? 이해가 안돼 구하러 가야 돼 나도 갈게 여기 감옥이야 뭐야? 내 왕국에 온 걸 환영해 토끼 초강력 슈퍼 피카 여긴 어린이 구역이야 들어와 얘들아 우와 우리는 방이 있어 니 감방은 저쪽이야 토끼야 토끼야 천인하네 가자 피추 지루해 이봐 나는 좋아 나도 나갈 수 있어 당근을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허리가 안 맞아 갖췄어 갖췄어 무슨 소리야? 스콜바니는 어딨지? 이제 누가 이 당근을 먹어? 보고 싶다 스콜바니 포켓몬 구출 계획이야 이게 탈옥 방법이지 먼저 여기로 가고 그들은 여기로 가 못 알아듣겠어 아 이 멍청아 움직이지 마 구출 작전이다 뭘 원해? 나쁜 놈아 열쇠 당장 열 개 빼고 포켓몬을 가질 수 있어 너 엎드려 이런 안 돼 잠자코 있어 발로 차버릴 거야 알겠어 하지마 무슨 말이야?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발톱 자국 뭐? 왜? 법에 반대하지 마 발을 1위 내 여기 종이 위에 놔 이건 안 될 거야 긍정인가? 일동화상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일어나 꼼짝마 아 안 돼 안 돼 초점이 안 맞아 멈춰 가만히 있게 해주마 이제 도망 못 가 불쌍한 토끼 더 이상 안 빠르지? 좋아 웃어 턱 올려 좋았어 내가 가진 것 좀 봐 물론 내 거지 당근에 직접 기를 거야 깊은 구멍 신선한 당근 씨 물 시간이 흐르면 수확이야 싱싱은 당근 멈춰 재수는 당근 못 먹어 대담하네 네 욕심이 불타오르겠어 밥경관님 왜 이렇게 덥지? 거기 무슨 일이야? 그냥 쉬는데요 알겠어 데워보자 더위를 참기 힘들어 아 선풍기 정말 신의 선물이군 퓨 드디어 시원한 바람 피자 주문하신 분 피자 뭐? 피자 효과가 있었네 이봐 스카이 아 너도 잠들었구나 어째서? 너무 졸려 스카이 일어나 아 열쇠 좋아 내가 할게 어떤 키가 맞는 거지? 이거 이런 스콜바니도 자네 일어나 토끼야 가야 돼 족쇄가 무거워 들 수가 없어 어서 스콜바니 일어나 아무나 스콜바니 일어나 어서 어 깨우려던 사람이 아닌데 좀 더 자 지쳤어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 스콜바니 누가 감빵을 연 거야 일을 통제 못하면 안 되지 점심 받아 짜증나 아삭한 당근 줄까? 잊어 제발 주세요 아 불쌍한 토끼 여기 당근 하지만 넌 안 돼 잔인해 으아 타 뜨거워 물 휴 다행이군 이봐요 경관님 여기 보세요 이제 밥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쿠쿠 쿠쿠 대박 내가 조정해도 될까? 그래 받아봐 재미를 볼 거야 반복 효과 좀 해줄래 그럼 무한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 훌륭해 계속 때리네 여기 스콜바니야 여기서 나가자 내가 왜 이래? 멈춰 손 저기 누구야? 빨리 움직여 스카이 잡았다 거대 나비 저런 내 컬렉션에 또 다른 포켓몬 감옥에 온 걸 환영해 은메이트 이 금은 내 꿈인데 날 부르고 있어 근데 2,000달러네 내가 가진 건 1달러 내가 가진 건 1달러 조금 더 필요해 안녕 바비 앉아요 어쩐 일로 오셨죠? 새로운 포켓몬을 찾아요 포켓몬은 판매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은 문제 없어요 1,999달러 1,999달러 게다가 4돈까지 거래요 어서 마을 최고의 포켓몬을 보여줄게요 스콜바니죠 귀여운 솜털 토끼예요 안녕 사랑스럽네 안녕 여긴 매력적인 버터풀이에요 우아하고 귀여운 내 날개도 있죠 꽃가루 알레르기 안녕 여러분 바비예요 포켓몬 고르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과 원하는 포켓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얼른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여긴 안 돼 아, 캔 잘생겼어 뭐? 하지만 이건 난 바비야 우린 함께할 운명이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내 사랑 머리에 플라스틱이 가득하네 데려갈게요 그러세요 고마워 필 도와서 기뻐 여기 방해 작전 저기 뭐지? 지원이 필요해 밥경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한 포켓몬 상황 같아 프로가 할 일이지 상황이 어때? 이리와 급해 아, 안녕 안녕, 친구 무슨 일인데 저기 카운터 내가 처리할게 없다 아주 좋아 날 피하지마 이 물에 온 포켓몬아 나타나 나타나 고양이잖아 널 위한 그물이 있어 난 물고기가 아니야 발톱 파워 내가 이겼어 그만두지 않을 거야 포켓몬 그만두지 않아 내 구세주 막대를 갈자 도움이 안 될 거야 될걸? 조심해 고양이 어, 발사 고양이는 다 똑같아 웃기네 반짝이 발톱 어서 스콜마니 더 열심히 여기 뭔가 있어 상자 냐옹 그렇지 또 다른 포켓몬 잡았다 이번엔 될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에헴 봐 아, 안돼 아, 맞다 미안 좀 기다려줘 이 포켓몬은 내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포켓몬을 잡았어요 이제 내 거야 주먹이나 받아라 이런 나중에 와야겠네 뭐야 누구야 감시할 거야 누구세요? 청소 보죠 다른 데 청소해요 그럼요 감방을 청소할게요 어떤 열쇠지? 이건 아니고 어서 이런 쓰레기 줍지 그럼요 그럼요 달려 먼지가 있잖아 갈게요 높이 밑턱에 치워 그럼요 바로 할게요 스콜바니 야, 발린 웅덩이 어머, 누가 한 거지? 괜찮아요, 할게요 수고했어 사무실은 혼자 청소할 수 없거든 누가 내 유니폼 훔쳤어? 당신 저 사람 누구예요? 이봐, 사기꾼 꼼짝마 저 말이요? 조심해요 야, 대담하네 이건 내 열쇠야 당신 가서 청소하세요 생일 축하해 노래, 포켓몬 다 같이 생일 축하해 에휴, 또 생일인데 선물도 없고 엄마도 안 왔어 아들 생일 축하해 엄마, 오셨네요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아들 위한 포켓볼 포켓볼 고마워요, 엄마 아, 비었잖아요 아, 비었잖아요 포켓몬은 어디 있어요? 에이 여기 이렇게 포켓몬이 많은데 맞아요, 엄마 같이 포켓몬을 골라볼까요? 미안, 가야겠어 사랑해 안녕, 엄마 포켓몬 누가 내 거가 될래? 스콜바니? 아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 꿈 깨셔 좋아 넌 어때? 버터프리? 내 포켓몬이 되는 건 어때? 응, 그래 이제 포켓몬을 갖게 됐어 진짜 포켓몬 트레이너야 챔피언 트레이너라고 이봐 스콜바니는 내 소유야 자유롭게 해줘 아, 그래? 그래 난 주인 없는 포켓몬이 아니야 스카이 거라고 좋아 가도 돼 나와 이런 버니 걸쇠 풀어줘 아, 맞아 완전 잊고 있었네 잠시만 자 자유를 즐기렴 토끼야 스콜바니 준비됐어? 집에 가자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휴가가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옥은 모두 당신 거예요 하와이가 절 기다리고 있죠 알로아 포켓몬 자 어디 보자고 피카츄 피카츄 널 잡으러 왔다 피카피카 너 또 온 거야? 싸우려고? 내 포켓몬은 이거보다 강해 나 꼬마 너를 부르겠어 발라버려 피카츄 넌 체포다 뭐야? 5분 전에 출력한 체포 형상도 있어 무슨 일인데 여기 증거 피카츄가 다 타고 좀 쳤어 피카츄? 나 아니야 누명 쓴 거라니까 네가 한 일에 대해서 감옥에서 반성해 잘 가 피카츄 뭘 숨겼나 보자 모든 가시 반납하고 이 숫자 가져가 가만히 서 있어 사진 찍게 뭐야? 잠깐 프레쉬가 고장났잖아 내놓 됐어 더 이상 조명은 안 돼 가만히 있어 뭐야? 슬픈 피카츄 여기 그래 잠깐 이 과자 어떻게 가진 거야? 다 뺏어야겠어 이리네 이제는 절대 도망 못 가